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결국 어제 결정되지 못했고 다음 달로 2주 더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달 7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의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이준석 위반,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오늘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항희 윤리위원장, 다음 달 7일에 이준석 대표 불러서 소명 듣고 그때 논의, 심의 의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전해 듣고 이준석 대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저는 당하시는 것처럼 계속 옆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김철근 교수에게 먼저, 김철근 교수로 했네요. 김철근 정무실장. 김철근 정무실장도 오늘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소식에 무효다. 이건 당규 위반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왜 윤리위원회가 이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벌써 2주, 3주 당이 시끄러웠는데 이걸 더 연장시킨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이 사건으로 당이 지금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여 있고 마치 이게 당권투쟁 내지는 이준석 대표 흔들기 각각의 시각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이 사안을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보면 꼭 2주 뒤에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이제 2주으로 구제하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당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당에 대해서 계속 흠집을 낼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을 끌어서 계속적인 당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치명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계산으로 2주를 끄는 게 아니냐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2주 뒤에 뭐가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저는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어제 나와서 김철근 실장에 나와서 참고인으로 와서 일단 소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옆방에 있었으니까 소명을 하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기일에 다시 잡아서 소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2주 동안에 좀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지혜로운 저런 출구 전략을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몇몇 유튜브하고 몇몇 제보자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징계 유예까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올려놓은 상태이니까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손실이 없고 당으로도 치명사항이 되지 않는 퇴로를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가 알기로도 이왕희 위원장이 여기저기 주입부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2주 동안에 넉넉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들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출구 전략을 낼 것인지 그런 기간을 넉넉하게 잡은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희 윤리위원장이 김근식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아니면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를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 기류가 정말로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에 적지 않은 불만과 노선에 대한 문제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 젠더 갈라치기라든지 가벼운 신중치 못한 태도에서는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장애인연대 출근권 보장 시위라든가. 그런 것들 불만이 있지만 당대표의 노선과 행태에 대한 불만하고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몇 가지 의혹을 계기로 해서 당을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시도는 분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시도가 있어요? 뭐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가져올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거라고는 가장 선정적인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에 가로서 연구소. 이야기해도 됩니까? 일방적인 의혹 제기하고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만납시다 해서 돈 7억 각서를 받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집권자당의 당대표가 징계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사상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저는 이준석 대표의 불만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는 당원들이 있는 건 압니다만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혜배 전 비대위원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40분을 넘겼더군요. 한 45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워낙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가 길어졌어요. 제가 그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유튜브에 이른바 쇼츠라고 하는 요즘 1분이 안 되는 짧은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많은 특히 젊은 층들이 쇼츠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세 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상낙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 준비되어 있는 것대로 차례대로 봐야 되면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거침없다. 저게 우리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 정치도 저렇게 할 말을 해야 한다라고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저런 이야기는 좀 물밑에서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좀 정중하게 표현해 주면 안 될까. 경험과 경륜을 받아들여라, 이런 거. 경험과 경륜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왜 우리 당이 4번에 선거 연패하면서 그렇게 고생했겠습니까? 나를 유하게 하는 그것이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정치자들에다의 메시지가 많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은 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여의도에서는 많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필요한 지점이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여기저기 가서 좋은 이미지 풍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 잘 경청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가가지고 한 반년 동안 연락 끊고 이런 거 되게 쉬워요, 그건 오히려. 너무 쉬워서 제가 뭐 그런 고민도 안 하는 그런 거거든요. 유학을 간다더라. 저는 진짜 학점 따는 일 같은 거 해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살면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 나오고 뭐 해외에 갔다 온다더라 뭐 이런 거. 계속 언론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빠지니까. 이준석 대표를 힘을 빼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게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대표 자리에 앉도록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히 기장을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선거 끝나고 나서 유학을 간다더라라는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그럼 당장 원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원내 의원들 중에 이준석 대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어디 간다고 하니까 한동안 이준석 대표랑 친해지기보다는 한국에 남아있을 사람들이랑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퍼뜨리는 분들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기우제 수준입니다, 이제 보면은. 성상남 의혹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그 의혹 제기한 분들한테 제가 법적 조처로 형사고소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또다시 얘기해라, 얘기해라 이렇게 반복하는 입장이고 지금 또 얘기하자면 다 그런 의혹들 저는 부인하고 허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도 소위 말하는 성상남 의혹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는 인재를 갖고 품위 유지위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증거인멸 교사 의혹 정도 되면 한 세 단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제가 성상남 의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인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멸을 제가 한 것도 남에게 교사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한 세 단계 걸쳐서 살펴봐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도 지금 넘어간 게 없어요. 자, 김은식 교수가 보시기에 뭐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의혹 부인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세상에 관심을 갖춰준다 두릉스러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령 장애인연대 시위할 때 가서 예,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6개월 동안 연락 끊고 그러면 뭐 하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나눈 그런 방식의 운동에 반대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기우제에 비유한 거예요. 끊임없이 비유하라, 비유하라, 비유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준석 물러나라, 이준석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어요. 저는 우리 당이 바로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0선 30대 젊은 당대표로 선출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외에서도 이러저러한 우려와 불안의 시선이 있었죠. 실전하게 치열하게 또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1년 동안 잘해왔고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겼고 잘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못 맞대행하는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우리 보수 정당의 열성 당원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또 그런 데 익숙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이해합니다. 저희 당협에서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대표 수려운 곳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좀 점잖게 해라 그러면 점잖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봐줘야 하고요. 그리고 노선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킨다든지 아니면 할당제 같은 걸 무시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투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노선에 대한 갈등은 당내의 여러 공론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징계를 해서 끌어내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징계 사항 그 자체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만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황색저널리즘 유튜브에서 제기된 내용이고 가진 거라는 건 제보자가 전화해서 만나서 써줬다는 각사라밖에 없는 겁니다. 수사를 물론 봐야 되겠죠. 수사결을 봐야 하고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양측 입장에 첨예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회부해서 징계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의상조이기 때문에 어섯발리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기반해서 확 정리를 해 주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생산적으로 토론해 주길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늘 뉴스에 한가운데에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표현을 써도 만들지 모르겠는데 사이버 레카라는 요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사건만 생기면 곧장 달려오는 레카차처럼 이준석 대표가 아무튼 대선 기간에도 보면 SNS에 하루에 몇 번씩이고 계속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젊은 친구들이 쓰던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노출이 심한 당대표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너무나 가볍고 또 이제 성별 갈라치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무리한 추진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있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혁신위를 만든다고 하면서 혁신위가 혁신적인 어떤 공천 방안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있었고 그게 결국은 다음 당대표가 결국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이준석은 공천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만들어놓은 어떤 혁신적인 공천 방안에 의해서 나의 공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득권의 저항인가라는 의심도 솔직히 좀 들기도 한데 아직 제가 국민의힘의 당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무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의혹들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았느냐 여부도 지금 본인이 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도 밝혀질 것이고 또 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교사를 했느냐도 지금 이제 윤리에서 다루고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준석 젊은 당대표가 결국 당내에서 인심을 얻지는 못한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사가 다시 또 생각이 나네요.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라는 노래를 차용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패러디?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이준석 대표가 아마 미리 이런 상황을 예고한 듯한 느낌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왜 언론에 유출이 되느냐. 이거 누가 하는 건지 다 안다. 그랬더니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 영상이 그대로 공개가 됐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또 열렸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왔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출발하고motor. imet very doest. 하늘은 열흘 횟 배현진 저는 김근식 교수님, 두 사람이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사이는 좋은데 지난번에 어쨌든 그런 것 같고 싸워서 조금 어색한 겁니까? 대표와 최고위원의 공식적 관계죠.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오랜만에 저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는데. 대현진 최고위원이 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친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리고 사석에서 저렇게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공개 회의 석상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도 저렇게 무리하게 뿌리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변현진 최고위원은 또 다시 와서 어깨를 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깨를 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친근감의 표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면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변현진 최고위원이 저렇게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 저는 당내에 여러 가지 노선과 방향을 놓고 여러 가지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100%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일부 여기 댓글에서 사랑 싸움 한다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싸울 것인지 배현진 최고위원은 도대체 무엇으로 당을 이끌고 갈 것인지 이준석 대표는 당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제지할 것인지 이런 걸 놓고 생산적인 열띠게 토론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제발 생산적인 기싸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에게 최근에 이런 성성납 의혹 그리고 징권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대표로서 사과드릴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제가 다른 것,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설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었는데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지난번 설전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어제 뉴스브리핑 출연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예를 들어 저와 예를 들어 대선 후보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는 윤핵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췄을 때 제가 그때도 의총장에 가서 계속 이렇게 연설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거기에 천머리에 박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부터 박았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당내 갈등에 대해서 저랑 배현진 최고위원이나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그러면 다 제 잘못입니다. 그건 명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